전반부가 파타전이라면 후반부는 투수단이다! 8대3으로 티그리스가 앞선 가운데 중출, 선출들의 마무리 투수들이 올라오는 4번 공연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다리, 야달코치입니다. 티그리스의 개투는 중출, 박상민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 막내, 야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1살입니다. 파릇파릇하네요? 네, 막내. 아직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어요. 상대팀이 잘해서 생각보다 어렵네요. 오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깔끔한 수위에 김광태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안쪽으로 하나 쑤셔놓고, 결정구는! 스윙 삼진! 오우, 배트가 못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석은 오늘 멀티히트의 최경영 선수입니다. 안드로메다로 날린 볼에 추자가 2루까지 걸어들어갑니다. 강수 타구! 하지만 마운드의 타구 스피드가 죽으면서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그 사이 폭풀으로 3루까지 진루한 김세균 선수가 홈을 밟으며 1점을 쫓아가는 백투백 팀입니다. 이 땅! 불규칙한 바운드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3아웃 공수가 교재됩니다. 연세대 출신의 김채현 선수가 19살 조카에게 알려주듯이 투구품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백투백의 투수도 중앙고 선출 정승원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큰악셀 리그 2부 규정에는 선출이 1이닝을 던질 수 있습니다. 비켜바지 볼! 파울인가요? 아! 인으로 골이 되며! 오늘 행운의 첫 안타를 만들어내는 장준호 선수입니다. 캣첩 블록킹 좋은데요? 역시 선출은 다르네요. 주자의 진료를 저지합니다. 하지만 목탁소리와 함께 이직으로 더블아웃이 되고 마는 안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김광태 선수! 어우 수비 정말 깔끔한데요? 히트! 이야! 표민영 선수도 오늘 공수에서 깔끔하게 잘하는데요. 멀티 히트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던지는 듯한 정승원 선수의 볼에 이 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이야! 멋진 벚꽃 배경에 빠른 볼이 정말 멋지네요. 약간 양희지 선수의 삘이 나는 정승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잘 맞은 볼이지만 센터에는 너무도 잘하는 작은 거의 백현정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 무킹볼! 외야에는 백현정 선수가 있다면 외야에는 천승호 선수가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우 감독님 정말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급히 마운드로 올라와 투수를 교체하는 키드리스의 감독님입니다. 마무리 투수는 배제거 출신의 80년 한상준 선수입니다. 어우! 이 선수가 나쁘려면 믿겠습니까? 이야! 부럽네요. 삼상! 안전하게 도구하고 페이스 터치로 2링을 마무리합니다. 백투백의 마무리 투수와 95년생 동혁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야! 복부 배경의 투구 정말 아름답네요. 아웃투볼을 땡겨봤지만 펜스를 넘기지 못합니다. 원아웃투볼! 행복한 표정의 투수입니다. 리액션이 화려한 정상학 선수! 아름다운 세서리와 함께 초구를 지켜봅니다. 원스트라이! 살짝 무킹볼이 라이트 앞에 트랍으로 떨어지는 흉은의 한타와 안일한 수비로 계속해서 달리고 달리는 정상학 선수! 달려라! 달려라! 우한 3루타를 기록합니다. 배감없이 귀여운 나진환 선수가 대타로 들어옵니다. 뛰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최승환 선수의 타석! 더블코스! 페이스 터치하고 투아웃! 그리고 가볍게 던져 쓰리아웃 병살로 처리하는 정승원 선수입니다. 5회 초 표정이 매우 진지한 투수 박동혁 선수의 타석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뼈나구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오늘 깔끔한 수비의 김광태 선수의 타석! 히트! 비껴맞은 볼이 생각보다 멀리 뻗었지만 라이트 표민영 선수의 꼭대 수비에 잡히고 맙니다. 아하! 감독님 배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야 바깥쪽에 꽉 찼네요. 기가 막힌 아우트에 투스트라이크! 히트! 똑같은 코스의 볼을 손목으로 감각적으로 밀어쳐 안타를 만드는 최경용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이야 이거 몸볼인가요? 기가 막힌 볼을 던지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결정구는... 이야 저거 진짜 멋지네요! 7회초 첫 타자는 김지용 프로나풀입니다. 먹힌 볼! 깊은 코스! 이야! 이루수 김광태 선수가 역동작 점프스로잉을 해봤지만 너무도 깊은 코스라 세입이 됩니다. 2회 안으로 기록됩니다. 초구를 지켜보고 2구를 지켜보고 3구도 지켜보고 4구까지 지켜봅니다! 삼진! 진지한 눈빛의 박동혁 투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히트! 깔끔한 중환으로 추자 1,2주를 만드는 안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멀티히틀을 기록한 표민영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펜스에 부딪히며 대형 타구를 잡아내는 중견수의 우수비에 투아웃이 됩니다. 투수가 김정은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아쉬운 표정의 표민영 선수가 덕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거인 백현종 선수의 타석 히트!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의 깊은 수비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푸르나풀과 충출들이 가득한 티그리스를 상대로 정말 잘 던진 박동혁 투수입니다. 히트! 어? 수비가 나 어디갔나요? 좌타라 라이트로 치우친 시프트 수비에 행운의 좌월리류타가 됩니다. 투수와 팀을 안정시키는 포수입니다. 이야!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더 낮은 볼로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높은 볼에 스윙! 배트가 안돌았다고 확인을 해보지만 도는게 많네요. 이제 마지막 아웃카우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초구가 살짝 빠져 볼이 됩니다. 이번엔 아웃트 꽉차게 원 스트라이크! 또 하나를 살짝 빼봅니다. 변화구에 투까타된 볼이 투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야! 한 손으로 잡는거 멋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아웃카우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깥쪽 꽉찬 원 스트라이크! 반대 투구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야! 멋진 수비였지만 세입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세입 맞네요. 티그리스 팀에서 합의심을 요청해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번복은 없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며 티그리스와 백투백의 경기는 8대5! 티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축하합니다!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